우리 다 같이 거국적으로 건배 한 번 하시죠? 그래요. 네. 자 다 같이 거국적으로 한 번 좀 건배 한 번 합시다. 오늘 한 해 좀 더 늦은데 여기 있지만 수고 많았고 우리 뭐 편안하게 한 번 좀 훌훌 털어봅시다. 오늘은 진짜 저 진짜요? 우리가 뭐.. 아휴 진짜 회사는 아니고 사회 아닙니까? 저희.. 회사님 손 좀 내리세요. 아휴 저 손 좀.. 아휴 친한데요. 박찬이 기운 조심! 야! 야! 오늘 다시 주세요! 야! 진짜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는 못 먹다가 내가 그랬잖아요. 아 맛있다. 제가 왜 그래? 쭉쭉쭉하게. 아 이거 좀.. 아.. 알았어 알았어. 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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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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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! 아.. 아.. 부저치 버릇이 좀 좋네. 아이고 이제.. 처음이야. 아.. 아.. 부기침이라서 바닥이 잘 좋네. 야.. 매튜아 하자. 어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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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저 그런 거 이해 못하는 사람 아니니까 오늘은 저 진짜 푸는하게 합시다. 딱 원래 한 2분 정도. 야자 타면 합시다. 에이.. 5분은 해야지 2분은. 알았어. 야 5분 해. 알았어요 매튜아. 아니 5분 해. 그럼 서로 하고 싶은데. 딱. 대신에 5분 딱 하고. 네. 술하게 짬 하고 우리. 이미 시작한 거 몰라. 기차 가는 거야 기차. 야 뭐지? 해봐 해봐 해봐. 해봐 해봐 해봐. 야 뒤에도 있어. 누가 얘기했냐. 얘가 얘기했냐. 푹시 바르잖아 푹시. 아 정순아. 야 명수 야짱만 보지 마. 야 어차피. 발 만지지 마 인마.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전적스럽게 이거. 나 발 안 만져. 어디 맞았어 이게. 발이 아니면 어디야. 복숭아 뼈가 발이냐? 그 머리냐 복숭아 뼈가 머리에 있냐?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와 하지 마. 발이 죽는 거야. 야자 타임을 안 하고 둘이. 여기 발 아니여 발. 이게 발이야 무거한 거지. 아니 저기 시간 얼마 없으니까. 할 얘기 있으면 빨리 타고 갑시다. 니가 문제야 니가 니가 니가. 니가. 야 너 장관 잘 갔다며. 어? 그 인턱 보는 거 나 알아 인마. 야 너는 장관 잘 갔지. 이리 와. 너는 장관 잘 갔지. 너는 장관 잘 갔어. 나 완전 장관 잘 갔어. 나 완전 장관 잘 갔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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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장관 잘 갔어. 야 장관 잘 갔어. 야 장관 잘 갔어 인마. 야 장관 bad. 야자 타임이 끝났으니까. 왜요 끝나야지. 야자 타임이 끝났으니까. 왜요 끝나죠, 야자 타임이 끝났어? 뭐apaip. 야자 타임이 끝났으니까. 야자 타임. 니가 끝났어 인마 이거 준비하지마. 야자 타임이 끝났다고 얘기를 했잖아sizedden. 맨 2개 한 철이야 이 철 끝나면 너도 끝이야 됐어 놔 진짜신거 같은데? 대립 2만원 가져갈게 차장님 우리 안 볼거에요? 언제까지 내가 네 저 밑에서 말이야 나이도 어린 친구가 말이야 차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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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를 회식 자리가 왜 이래요 차장님 눈 온다 차장님 뭐 좀 취하기도 하고 업무 스트레스도 있고 해서 이런건 아니지만 저분이 술만 먹으면 공격을 굉장히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 어찌됐든 마무리는 줘야되니까 여러분 차장님 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다드리 택시 잡다가 택시에 치셨어요 안 죽었어요? 네? 수준이 괜찮다고 또 나 괜찮다고 나 안 아픈다고 또 근데 여기 들어와서 그 얘기하고 있는거에요? 괜찮다고 또 다른 차 타고 하셨어요 또 자 어쨌든 저 여러분 저 자 올 한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리 농담삼아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예 눈치 없이 신년초부터 직장 상사 집에 선물 에이 에이 다 해줘 드라마틱에서 있는 일이지 정말 그거는 그거는 진짜 존스러웠습니다 드라마틱에서 하는 일이에요 드라마도 예전 드라마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천둥스러워요 다른 사람이 궁금하니까 저는 진짜 먼저 말씀해주세요 우리 집이요 와 보셔야 소용없어요 네 전 벌리 갑니다 저 부장님 저 아침 첫 비행기로 해외 갑니다 잘 들어 자 여러분 우리 무한상사 2012년 도양을 위하라 에이 어 티